오랜만입니다. 백마입니다. 로쿠입니다. 로쿠입니다. 원만입니다. 묵은지가 나왔어요. 묵은지가 일푸라입니다. 간만에 심술뿌리 왔어요. 백호님 로쿠님 한방이네요. 방탄사 산에서 살 때는 저렇게 핸드폰 같은거 주렁주렁 다는거 어? 뭐지? 별거 아닙니다. 좋아요. 성공했습니다. 멋집니다. 빌림 올라갔어요. 아이고 아깝습니다. 백마님 조금 잘못 들어갔어요. 빌림 빌림 요즘 좋아요. 잘 못 들어갔어요. 잘 못 들어갔어요. 엄마님도 한번 해봅니다. 아 기어비가 너무 약하죠? 네. 기어비가 너무 약해요.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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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습니다. 옛날 스타일이죠? 옛날 스타일이에요. 초출모 동생입니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엠티비전 파는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. 엄청난 코스입니다. 빌림 도전합니다. 좋아요. 작전 좋고요. 아이고 로크님 여기 성공 경험이 있어요. 로크님 작전 좋고요. 됐어요. 일단 여기서 살려서 내려와서 초출모 마지막으로 올라가야되는건데 아 좋아요. 아직까지는 엄청나신 분도 함께 했습니다. 세계 수준급 실력입니다. 지금 엄청나신 분 성공 성공 백호님 여기 처음이에요. 엄청난거 도전합니다. 지금 아이고 살짝 틀었구요. 어 좋아요. 어 느낌좋아요. 발만 안빠지면 좋아요. 느낌좋구요. 잘 떨어뜨려. 아이고 칭찬을 못해 백호님 좋다. 아 어필님 어필님 보면 무한도전이에요. 무한도전 백호님 어 좋아요. 아 저것만 넘어갔으면 어려운 미션일수록 미세한 작전이 필요해요. 터들렸어요. 백호님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. 어 좋아요 아 그래서 살릴 수 있어요. 아직 아직 아 백호님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이번엔 안정적 못걷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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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못걷고 그렇지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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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아 아까 아까웠던거를 두개로 나눠서 한번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페달이 안 닿고 내공이 죽입니다. 지금 아 빠져버렸어 초출못 백호님 아 초보는 아니에요. 출발시켰어요. 초보들은 여기 출발도 못시켜요. 백호님 호스 정확하게 타야되구요. 아 아 어 살렸어요. 살렸구요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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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소나무를 지나야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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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짝이야 냉정하게 땡입니다. 묵은지 원마님 어 초보는 아니에요. 묵은지가 뭐 초보일 리는 없고 오 조금 살아있는데 오 어 아 그러나 코스를...근데 그래도 살아 있네 어 필름 도전합니다 영상으로 보면 좀 밋밋해서 뭐 이까지 꺼치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잘 넘어갔구요 아 한방인가요? 아 이제 관록이 엄청 붙었어요 이제는 성공입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초보티가 팍팍 났죠 지금? 원마님 아 관록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꺾는 실력이 과정을 오랫동안 안탔기 때문에 아 이게 어렵죠 녹스러웠어요 녹스러웠어요 아 여기도 간만에 왔어요 돌솥 바위 가운데 소나무가 있어요 신기하게 잘 통과했구요 자 마지막 소나무를 또 안탔고 가야돼 흐흐흐흐 아 집중좋아요 좋구요 한방인가요? 아닙니다 소나무로 나와서 땡 이거 안달라니까 로크님 탈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땡 땡입니다 엄마님 밤 떨어진 엄마님 입구에도 못 왔어요 태그님 잘 꺾었구요 어 좋아요 어 아 좋아요 어 성공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나무 몸에 닿으면 안되구요 자 좋아요 좋아요 닿죠 마지막 소나무 몸이 안 닿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장마님 많이 가세요 백운님 잘 꺾었구요 자 이제 소나무 안 닿고 수구리 수구리 아 좋아요 칭찬을 못하나요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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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하게 땡이죠 또 네 깨 들어왔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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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좋아요 으 으 어 으 으 으 아 아 아 이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아 그래도 여기도 이제 무난하게 올라와요 아 아 경로이탈 으 으 으 으 어 으 아 으 황탄과 한몸이 되어야 해요